새로운 정황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김호중 씨가 차에 머문 10초. 차에 머문 게 한 10초 된대요. 뭐 그 외에는 계속 있었습니다만 그 10초가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이게 어떤 얘기인 거예요? 지금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본부장 그러니까 또 다른 매니저가 파쇄 혹은 먹었다 이런 진술이 나온 상황이죠. 김호중 씨가 처음에 사고를 내고 도주했잖아요. 도주하고 어디 주차장 같은 데로 싹 들어간 다음에 나옵니다. 차에서 내려야 되니까. 내렸다가 다시 차로 가요. 다시 차로 가서 한 10초 정도 머물다가 그 이후에 다시 나옵니다. 지금 이제 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. 내렸다가 이번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한 10초 정도 있다가 다시 나오거든요. 어. 왜 그랬을까요? 경찰은 저 10초간 본인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 아. 10초에는 충분하다. 그 시간에는요. 사실 지금 김호중 씨 입장에서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. 사고 내고 도망가서 아 이거 해결해야 되고 빨리 나와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다시 차량으로 가서 10초간 머문다?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아 김호중 씨가 저 상황에서 메모리 카드를 뺐을 것이다 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. 그런데 그거는 뭐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김호중 씨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좀 궁금하기는 해요. 10초 안에 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막 본인이 지금 현장을 달아나는 사이에 10초를 차 안에 다시 머물렀다? 이거는 어떻게 분석하세요? 이 10초 동안 일어난 일이 결국에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그때 김호중 씨가 블랙박스에 있는 메모리 카드를 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김호중 씨 측 소속사에서 주장하기로는 본부장인 그 전무 매니저가 자체 판단으로 제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김 씨와 오붓을 바꿔 입은 대리자수 매니저와 함께 사고 차량을 운전해서 현장을 벗어났는데 그 이후에 이 제거가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. 그런데 시점상 이 매니저가 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뺀 그 시점이 언제냐 이 부분이 결국에는 관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. 그렇다고 하면 김호중 씨가 수사기관에서는 김호중 씨가 메모리 카드를 빼서 이 현장에 나타난 매니저에게 겁내줬고 그 이후에 매니저가 이걸 파손한 것이 아니냐. 그렇다고 하면 이 증거인멸에 대해서 김호중 씨가 방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. 수사기관에서는 바로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다시 10초 동안 탔던 그 시간 그 장면이 바로 수사기관이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증거인멸 행위는 결국에는 전무 본부장이 메모리 카드를 파손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어 있는데 CCTV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서 이 메모리 카드를 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는 부분도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 그럼 백승훈 변호사님 증거인멸을 내가 적극적으로 한 것과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증거인멸을 하는데 나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과 증거인멸 방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? 일단 본인 증거를 본인 스스로 파쇄했다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. 증거인멸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범죄 사실에 대해 증거를 없애는 게 증거인멸이고요. 본인들은 일단 내 죄를 내가 어떻게든 빨리 증거를 없애고 싶은 게 본성이기 때문에 본인이 한 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만 그거는 양형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. 지금 일단은 김호중 씨가 증거인멸이나 범인도표 관련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취지의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주목을 하는 거고요. 그러니까 죄가 더 추가된다고 하는 것보다 일단 그럴 수 있죠. 증거인멸의 방조가 아니라 증거인멸 교사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. 교사와 방조는 또 무슨 차이에요? 방조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감경이 되지만 교사범은 본범하고 똑같이 처벌됩니다. 형이 더 중하죠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 해라고 시킨 것과 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건 다르잖아요. 죄질에서.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블랙박스 빼고 옷 바꿔 입고 이거를 누군가에게 시켰다면 이건 죄가 되는데 누군가가 기획사 관계자가 그렇게 하는 걸 내가 지켜보고 있는 건 죄가 경감이 되거나 죄가 아닐 수 있지만 이 부분이 누가 주도적으로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그렇죠? 희이 뜬으러 가결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다른 측면을 응Thanks! 감사합니다.